Cathy의avor쇼 이거는 딜러요 딜러입니다 아나는 딜러에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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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ees 들어와요 왼쪽 호크 자리여 넌 무사할거야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이에요 갠지 만사 빠졌고요 자리아 자기실들 상대 이쪽 당겼어요 나이스 자리아 오른쪽으로 와요 아인 넥크리 반피 아 이게 힘들어 아아 아아 리퍼 왕령원 빠졌어요 리퍼 왕령원 1층에 사격 리퍼 D 아이고 맥크리 피해 못 잡았네 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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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층 올라가야겠는데 오른쪽 오른쪽 금뿌 들어왔어요 젠지 만사 빠졌고요 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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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키드인데 왼쪽 방 자리아 주는실도 빠졌고요 젠소 오른쪽에 로드워그 채웠어요 흡 아휴 뒤 좀 봐주십시 리퍼 뒤 돌아가서 올라갔는데 썼어요 나이스 룬아 룬아 집중해 리퍼 다운 이제 상대 자리랑 궁 있어요 예 왠지 반차 빠졌고요 오른쪽 오른쪽 뒤에 리퍼 떨어짐 정면에 자리하다 이제 저거 방법이 없어야죠 아 잘못 맞췄어 애들 들어올 것 같은데 오른쪽 정국이 충전 중이야 주인은 정국이 충전 중이야 오른쪽 로드허그 왼쪽 2층에 많아요 아나 이거 맞추기 너무 힘들어 그냥 힐이나 해야지 힐이 맞추기가 쉬워서 호크 정면에 있어요 예 자리아 들어왔어요 자리아 들어온거 저거 다운 다운 겐지 반차 빠졌고요 겐지 왼쪽으로 로드허그 왼쪽 로드허그 오른쪽 겐지 들어왔고요 겐지 왼쪽에 개피 겐지 아 잘못췄다 겐지 D 아 나이스 겐지 땅 아이고 오른쪽에 로드허그 리퍼 로드허그 궁 리퍼 궁 로드허그 궁 셔서 8 베드허그 صل 인한 왼쪽 골목도 많아 그냥 나는 힐이나 해야겠다 에임이 너무 안좋아서 딜을 못 놓겠어 못 맞추겠어 정면으로 놓고 오른쪽에 리퍼 정면으로 많이 들어와요 오른쪽으로 정벽이 없어져 정면으로 놓고 오른쪽에 리퍼 왼쪽에 리퍼 루슈 강해졌다 정면에 겐지 있었어요? 에임이 너무 안좋아 진짜 아나 에임이 너무 안좋네 hype 리퍼 왼쪽 아이구 석양 캔슬 상대도 하나 나왔네요 자리아 여기 안에 있어 자리아 안에 자리아 따와 라인 쉬프트 빠졌고요 겐지 반사 빠졌고요 루슈도 같이 있었어요 왼쪽 위에 겐지 라인 자리아 주름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자기실드도 빠졌고요 들어왔어요 오른쪽 오른쪽 저거 저거 정면에 저 궁 썼어야죠 아 근데 이거 제압돼요 메인이 왼쪽에 라이스 리파 리퍼 있네 리파 확실히 힐에 힘이 훨씬 쉽다 이게 판적이 엄청 넓어가지고 힐이 훨씬 나기 싫어 힐하니까 명중률 오른다 자리아 주름실드 빠졌고요 저거 겐지 왼쪽에 메인이 뭐 쫓나요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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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석양 아 나이스 1막 나 아주 좋아 남는거 갈게요 아 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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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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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은 내가 순살 먹고 간다 진짜 아 순살 안 시켜가지고 아 순살 안 시켰어가지고 그때 정말 집아빠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약간 오늘은 약간 매운걸로 할까 다른 치킨 시킬까 치킨 먹어야지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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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머물 순 없겠어. 난 아직도 이곳에서 유지 인물일테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술을 안 마셔서 간은 정말 좋아요. 술을 안 마셔서 간하는 만큼은 튼튼합니다. 자 왼쪽 2층에 있어요.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상대도 아나 있어요. 왼쪽 2층에 많아요. 왼쪽 2층에.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개피. 아 저거 뭐야. 아나 엄청 개피. 피 채웠어요. 로도그. 맥크리 재웠고요. 다운. 로도그 다운. 오 루시윤이. 아 시간 7분 남았네요. 아 7분 아니다. 아 7분이네요. 뭐야 루시윤. 뭐야 얘. 루시윤이. 뽕 95퍼. 로도그님 뽕 차시면 준비되고 뽕 안 차면. 리퍼 리퍼 리퍼.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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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 맥크리님한테 드릴걸. 어디갔고. 여기야. 석양. 응. 어. 오른쪽으로 나와요. 오른쪽. 어. 죽어요. 패스. 으흐흐흐흐흐흐흐흐. 방금 기지에서. 나왔네 수고해요 띵 석양이 지른다 퐁퐁 뽕 주먹딜 두번 이게 강해져가지고 주먹딜이 세서 그 때문에 떴나봐요 주의별이 샤오 띵